히힛 그렇답니다 그렇답니다 히힛 그렇다고 합디다 히힛 저기 뭐야 부잉 한 팀 오나? 하나 가는 거야 여기 좋은가 여기 한 팀 온다 한 팀 온다 아니 뭐야 쟤네도 파는 거 안 보여 뭐야 얘네 파놔 두 팀 여기 두 팀 우리 없음 부도 없어 똥이구만 아주 찾았다 칼인이 많네 그럼 칼을 써야지 어? 플라엘라인도 나왔네 플라엘라인이랑 카드 쓸게요 와우 보라색 아니 플라엘라인 쓸게요 에바랑 오케이 여자의 마음은 갈 테니까 으흐흐흐 에탄창 두 개 3레벨 두 개 있어요 에탄 쓰고 싶으면 쓰세요 나중에 내가 진짜 잘하게 됐을 때 연습할래요 윙맨이랑 했거든 윙맨? 윙맨 같은 거는 나중에 진짜 잘하게 됐을 때 연습할래 레벨 3 아 아 총 바꾸니까 나오네 흐흐흫 중대탄 있는데 2레벨 이건 1레벨이네 중대탄 있는데 1레벨이네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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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료 어딨지? 배터리만 만들고 배터리만 만들고 갈까? 만들고 오고 만들고 우리 쟤네 끝날 것 같은데 괜찮은 괜찮은 저 모바일 비컨 아야 아 자리 하나 내놓으라고?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여기 있습니다 아니 욕심쟁이 쓰세요 다 쓰세요 머리 아 어 뭐야 또 하나 도박한다 여기 실화야? 오야야 빨리 가야죠 언제 거기까지 가셨대 아 야 엄청 흔들리네 내려왔다 하나 3p 1h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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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그 뒤에 바로 하나 더 리바중 1hp 1hp 2hp 2hp 1hp 2h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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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리바다도 되겠습니까 렝 아 애들이 중학산을 안 뒤로 당겨와 2hp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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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키트 실드로 바꿔 아 아 아 나 이거였구나 달라고 하지 이거 그냥 그냥 먹다보니까 먹어졌어요 뭐 나도 그냥 먹었는데 저런거 먹어주고 싶다 진짜 놀리는 것 봐 발소리 머리 위에 10hp 아 먹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아 으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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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도망간게 미라 질거에요 아마 밑에 밑에 뭐야 어디야 나이스 이제 엔간에선 쫄지 않는다고 5 으 으 어 뭐 티보셨 아 근데 나 방금 나 방금 더 펀프에서 죽였어 뭐야 일부 아이가 일부러 핫 달려간 게 아닌데 옆에 벽이 있어 가지고 우리 뒤에 모바일 백헌 떨군 거 같은데 아 진짜 가볼까 뭐 쪽 뭐지 고수가 된 부분이다 아닌가 잘못 들었나 파밍하면서 파밍하는 소리였어 어디 가 가고 있으면서 한 줄 알았어 그래 가지고 있었는데 음 애매하구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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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왓슨이었구나 저 궁 다쳤어요 다쳤어요 오케이 둘이서 돌려가면서 쓰면 되겠다 나는 괜찮네 난 지금 쌍경탄 R400 오케이 저는 R400을 쓰겠습니다 R301 플러스 R99 말하면 나오는 편 그렇게 쓰면은 에너미 올라가는 중 애쉬로 올라갔어 라보먹 찐보야 라보야 찐보먹고 애쉬로 올라갔네 우리 팀을 믿기 때문에 이제 쫄지 않습니다 찐보먹 뭐야 저거 라보야 응 찐보 먹은거 찐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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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기도 있다 어 어 발키리였나 아까 그 발키리 있음 응 아 얘네 뛰었구나 응 발키리 응 발키리 궁 썼구나 그래서 물어봤지 응 응 여기서 스카이 워드가 썼어 걔네를 라보 라라도 있었나봐 지금 킬 리더인 애들이 있는가 보네 응 아래랑 위 위랑 싸운다 저기 끝 한 팀 또 왔어 또 왔어 나한테 활 썼는데 활이 튄 건가 그냥 튄 거겠 쯔 여기라 여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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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명인데 아 쟤네 너무 죽이고 싶다 한번 싸울까 나 한번 싸우는데 싸웠어 싸웠어 아 조금만 더 맞아주지 나 조금만 더 있으면은 70만 더 넣으면 되는데 좀 빨갛인데 다음 자개장 찍었으니까 여기로 넘어갈까요 그냥 좀 버텨도 되긴 하는데 아 좀 버텨도 되긴 하는데 누가 딴 뭐야 리버 닿네 리버 닿네 리버 닿네 응 오케이 올라가자 나 아직 위에 있어 어 왜 떨어짐 그냥 한 한 톤 더 버텨볼게요 그럼 위에서 이거 재밌게 놀고 있는데 아직 걔 100 들어갔어 거의 아 이거 오 어떻게 쏴야 될지 모르겠네 그거 원거리는 이거 중탄은 탄락이 심해가지고 아 얘는 올라가는 중이다 위에다가 수류탄 던져놨어 못 올라가게 올라가는 중 확인 걔 HP 오케이 나이스 앞에 하나 더 못 나갔어 못 나갔어 못 갔어 나이스 두 군데 남았어 네 네 네 네 네 네 리버 쉴드 업그레이드 하고 싶었는데 애들 애들이 안 맞아줬어 쌍니 응 위에 아 저거 트라이는 좀 어려울라나 두 팀 남았죠 응 그럼 위에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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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집에 아 확인 짐보 트라이 못하겠다 그럼 70만 더 때리고 아니 나 쏘지 말고 이 자식아 팔 쏜다 팔 쏜다 뒤에는 없겠지 제작 오지게 거네 안 보이는 거 같아 여기 배터리 여기 배터리 하나 먹어야지 여기 있다 여기 두 명 내가 쏘는 거 아니야? 내가 쏘는 거임 여기 올라오다 애들 있었는데 여기 밑에서 파밍하고 있을 건데 이거 대박 먹었네 다 먹었네 얘네 여기 옆에 왔다 앞에 왔다 근데 얘네를 푸시하기에는 얘네 발키리 탔다 발키리 탔다 얘네 그럼 우리 푸시 하자 얘네 푸시 해보자 응 빠진 거 아냐? 있어 있어 올라온다 올라온다 발키리 개피 레이스도 페이징 얘 피 채우는 중 발키리 컷 레이스덱 40 나이스 아 아 아 으어어 으어어 으어어어 얘네 으어어 TP 도시 도시 으어어 흥 당황 잊지 랩 파트도 피가 없어 그냥 힐 채우고 와 올라갔어 머리 위에 내놨어 랩에 피 나라 있어 발키리도 위에 힐 채우는 중 나이스 나라 살았어 나이스 워어어어 난 열심히 쐈는데 안 계속 내가 가기 전에 끝나 있어가지고 여기서 여기서 딱 수심 넣고 내려와서 했지 음